인스타그램 비탈라운드 인사이트 곰영은 기자 강인한 포스와 세련미 넘치는 자태가 좌중을 압도한다. 벤치에서 작정하고 만들어 SUV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지바겐을 묘사한 것이다.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대리점 VIP 라운지 카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도 출시된 바 있는 메르세데스 벤치에 AMG G63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바겐이라고도 불리는 AMG G63은 메르세데스 벤치 라인업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G클래스 시리즈의 모델 중 하나다. 국내에는 지난해 9월 첫 공식 출시한 바 있다. 인스타그램 비탈라운드 사진 속 차량 모델은 어떤 장애물도 사정없이 둘러버릴 것 같은 묵직함과 웅장함이 느껴지는 비주얼을 하고 있다. 가죽 본연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어 최고급 가죽 소재로 꼽히는 나파 가죽 리퍼 레더가 적용된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때문에 더욱 스포티하고 강인하게 보인다. 클래식한 외형에 비해 차량 내부는 아주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췄다. 측면의 송풍구는 둥근 헤드램프 모양을 반영하며 지시 등 디자인은 스피커에 반영됐다. 지바게는 고강도 철과 초고강도 철, 알루미늄 등 여러 새로운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만들어져 차체의 무게가 이전 모델보다 가벼워졌다. 인스타그램 비팔라온분 무게를 줄였다고 힘까지 약한 것은 아니다. 이 차는 70c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고 35도 경사각에서도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제작됐다. 지바게는 AMG 4.0L V8 바이 터보 엔진의 강력한 구동계와 새롭게 개발된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등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완성했다. 또한 구단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다른 G 클래스 모델 중에서도 최고의 주행 성능을 뽐내고 있다. 해당 차량의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너무 멋있다. 언젠가는 꼭 이 차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인스타그램 P8 라운드